안녕하세요 인민윤입니다 오늘은 더덕구이를 할 거거든요 더덕구이 더덕이 아주 애기애기 해요 오늘 더덕 해먹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새끼라서 더 맛있을라나 지금 양이 이만큼 있거든요 양은 많은데 언제 다 까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성공이 되면 영상이 생길 거구요 성공이 안되면 대충 먹을게요 영상은 없는 걸로 나중에 다 까고 만나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와 이거 하니까 끝났네 우리 인이가 찾았어요 와 이거 하니까 끝났네 와 오늘 먹을 수 있겠습니다 영상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오 군방이네 짱이다 짱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지 머리가 나빴으면 저거 한다고 오늘도 밤 살 뻔했네 좋습니다 이렇게 까서 양념할 때 다시 만나요 이제 더덕 양념장 만들게요 마늘 먼저 넣구요 고추장 한 숟가락 이것도 더덕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올리고당 한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 고춧가루도 한 스푼 후추 마늬 간장도 한 스푼 간장도 한 스푼 넣을게요 간장 한...이 간장 맞나? 간장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한 스푼 깨 넣구요 파 넣으셔도 되고 저는 파는 안넣고 넣으셔도 되고 하는데 저는 원래는 파는 안넣고 해서 이렇게 양념장은 준비해두구요 더덕 이거 아까 제가 진짜 열심히 깠어요 홍두깨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이대로 봉지 안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막 붙더라구요 그래서 봉지 호일 같은거 하나 씌우고 도마도 이렇게 씌워주고 해주세요 이렇게 손에 진액이 묻으니까 안 떼지더라구요 이렇게 양념은 딱 이에요 이렇게 다 두드려진 더덕은 양념에 묻힐게요 조금씩 그냥 쌩거 먹어도 되나?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썩거도 맛있네 오늘 쌩거 먹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요 음 맛있다 진짜 대박 음 맛있다 진짜 뭐였죠? 저는 오늘 더덕이랑 삼겹살이랑 구워서 먹을 거거든요 준비해두시고 팬에 구워서 먹어도 되고 이대로 먹어도 되겠어요 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더덕 구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구우면 끝이거든요 구워서 삼겹살이랑 먹어도 되고 안 구워도 지금 이대로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자꾸 남겨주세요 사 dispon 아 sleeping не 닮아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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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Research 스물 안녕